다시 녹화 눌렀어요 다시 녹화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구요 아까 진짜 진짜 기분 나빴어요 자꾸 자영업자 괴롭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음침한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거 얘기하는게 좀 스트레스 받았어 그만하자한테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짜증났었어요 은연중에 이렇게 좀 사람 열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 기분 나쁜거는 사실 티가 나잖아요 제 표정에서 제가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다 드러나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방송 좀 본 사람들은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니까는 그 모습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싫쳐 저는 그게 내 기분 내 표정 보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것도 너무 싫고 어 그래서 다시 녹화를 눌렀어요 기분 좋게 하려고 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해야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고 이런 시간 내는 진짜 제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받아주고 아무 말이나 다 읽어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열받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슨 일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요 오프닝 길어지면 그 좀 지루하기나 하고 좋을 거 없어요 아 무시해야죠 무시하고 이제 이제 수요일부터 오늘 이제 수요일자 방송이니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예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즐겁게 하고 싶네요 그래야 저도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할 테니까 음 음 저는 제 표정에서 기분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이게 좀 먹잇감 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참는 게 보이면 터뜨리고 싶거든요 못 참아요 솔직히 제가 시청자라 그래도 이 사람이 그 뭔가 건드리고 싶고 뭔가 그런 그 그 제공하는 그게 약간 좀 반응이 맛있어 어 쌍욕 받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분노 표출하고 이 모습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거 건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근데 진짜 그렇게 이제 좀 소모가 되고 싶지 않다 어 그거죠 거기 뭐 건들고 싶은데 뭐 건들고 싶은데 어 하 반응이 제가 좀 칼지다 보니까 긁는 사람은 아닌데 긁혔을 때 표정범 묶이다고 맞아 나 근데 그게 너무 모멸적이야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반응이 재밌고 했으니까 뭔가 그런 게 이제 좀 티키타카가 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타격감 좋죠 솔직히 제가 저를 봐도 가끔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모르는 게 또 그게 있어요 막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 기분도 그러고 제가 이제 막 방송할 때 막 그렇게 소모되는 게 너무 이제 재밌었으면 됐지 하지만 뭔가 씁쓸해요 뒷맛이 나는 그걸 느끼는데 시청자들은 그걸 절대 못 느끼죠 놀림 당하는 사람은 느끼는데 놀리는 사람은 절대 못 느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뭔가 당해봐야 알 거야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당해보면은 알텐데 못 당해봤으니까 그게 재밌기만 느껴지지 처음에는 약오르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고 막 혐오하게 되고 포악해져 내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변하니까 그게 싫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대번에 지웠어야 되는데 거의 사람은 질려버리지 그건 또 방송하기 싫고 그러죠 내 방송 보는 놈들은 다 뭔가 이렇게 적같이 느껴지고 ㅈ같다 아니라 막 적처럼 느껴진다 으흠흠흠 MBTI ISTP에요 ISTP 근데 그거 1년 전에 나온 거라서 바뀐다면서요 MBTI도 음... 흠흠흠 20 며칠 날 일본을 가는데 료칸인가? 료칸이 그 일본에서 유명한 온천 그런 거더만요 거기도 가기로 했어요 료칸 뭔가 좀 힐링도 되고 영상 찍을 거리도 좀 나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번에 여행 간 사람 여행 좀 다닌 사람이냐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는데 이거 약간 좀 그거 아닌가? 배달 배달 때문인가? 네 요기오일 수도 있어요 어 여보세요? 네 저기 발사내미입니다 네 저기 강의 이름이에요 발사내미입니다 예예예예 포장이 좀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가 통화 받아봐라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뭐 좀 외국분인가 어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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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랑 다시 사귀냐고? 재현이랑 다시 사귀냐고? 무슨 소리시죠? 무슨 소리시죠? 약간 좀 그 아니요, 배달이요 뭐 포장 주문이라고요? 지금 음식이 나왔나요, 혹시? 잠시만요 맞네, 포장으로 되겠네 포장으로 했어? 어떻게 포장으로 된 거지? 포장 메뉴가 있습니다 포장으로 해버렸어? 네, 갔다 올게요, 바로 예, 사장님, 지금 당장 갈게요 예 외국분 맞으시네요 말라, 냉면이라서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참자 근데 이런 걸로 열받고 그러면 또 제가 어, 또 이제 넘어가자 어, 길게 봐야지 뭔가 이런 열받는 상황이 사람들이 즐거워서 내 반응 막 보고 싶어하는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난 사실 내 얼굴 안 보여주고 싶어 이러고 싶어 사실 이러게 방송하고 싶은데 근데 참아야지 어, 참고 넘어가 넘어가 어 예 왜 열받냐고요? 왜 열받으면 이제 랄프가 잘못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 본 데서 랄프 막 아 이러면서 막 또 랄프한테 뭐라고 하면 또 제 그런 그 이제 뭔가 먹잇감 주는 거야 어 참아야지 이런 걸로 열받으면 안 되지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넘어가 넘어가 음 음 여러분들 앞에서 또 혼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요기호가 이제 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플이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예 화 안 낼 거고 어 음식 오면 그냥 맛있게 먹을게요 예 처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 말투가 좀 약간 좀 그 그 그 약간 외국분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어 그렇게 잘 못 알아도 먹었던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약간 어 어 그 좀 긁고 싶게 만드는 내가 말게 잘 못 알아 듣고 어 예 막 이런 반응하는 게 긁고 싶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랄프한테 토스 했죠 예 전에도 뭔가 배달 얘기 막 하면서 좀 분위기 안 좋아졌었는데 그죠? 예 아니 먹이 진짜 안 주고 싶어 어 막 긁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그 매력을 좀 버려야겠어 긁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결국에는 나를 잡아먹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나를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든지 열받게 만들려고 약간 그 부베형님 시청자 마냥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우리 관계가 내가 그래서 그거를 절대 이제 올해 방송하면서는 난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 예 그치 부베화 되는 거지 그런 방송 외암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재밌죠 여러분들 입장에 재밌는데 내 입장에서 사람이 바보 되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 바보가 되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그 편견을 심어주는 것 같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편견을 많이 심어주는 행동이야 그런 행동이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안 좋아 다 막대하게 되잖아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싫어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좀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도 있다 아 물론 제가 많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이제는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공기공사님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데 예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 경험으로 제가 그런 거니까 아 근데 저기 그 집에서 얼마나 걸릴려나 우리 집에서 아이 정말 아 화 안 내기로 했지 근데 자꾸 화가 나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화가 나네 위치 보고 있어 지금 네이버 지도로 위치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면요리라서 고객님 시킨 지 20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40분이 지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40분 지나서 받는 거라서 다 불어 터졌겠죠 물맛국수예요 물맛국수 물맛국수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 감정 긁어갖고 제 감정 그 감정 끌어올려 보려고 옆에서 이렇게 미운 신호이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수가 보입니다 다 수가 보여요 안 해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화가 날 땐 또 나겠죠 근데 이런 걸로 화내면 사람이 진짜 우스워 보인다니까 음 저 안 할 저 화 안 낼 겁니다 예 제 기분 상하죠 예 그리고 재밌는 거 시청자들만 재밌어 내 기분 상하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꾸 뭔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지 이 상황이 재밌으니까 어 화 안 낼 화 안 낼 겁니다 내 전두광 표정 지으십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예 오늘 진짜 방송에 정신이 없네요 예 만모를 통달할 것 같네요 그냥 다시 주문해서 새로 거기서 바로 받아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 근데 뭐 살면서 불어 터진 거를 예 몇 번이나 먹어 보겠어요 40분 지난 물맛국수도 맛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덕송에 마덕개 먹는 거죠 뭘 화를 냅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또 랄프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몰아세우는 거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실수 안 하겠죠 지금 근데 이제 좀 먹을 타이밍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그냥 생소통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 무슨 얘기하면은 저도 거기서 이제 막 얘기 듣고 서로 서로 뭔가 얘깃거리 주고 던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어 뭐야 아니 나 이거 난 줄 알았어 아니 방송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내가 깜짝 놀랬네 아니 난 줄 알았어 화면이 너무 작아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시죠 어 난 줄 알았어 이거 네이버에 내가 썸네일로 아니 이거 와 뭐야 뭐 아니 그냥 네이버 메인 띄워놓으면은 계속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네이버 화면 띄워놓고 그냥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떠갖고 내가 떠갖고 난 난 줄 알았어 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분이 아 막상 또 이렇게 클릭해갖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다르네 어 안 닮았는데 이게 자가 지나면은 진짜 나 같아 뭔가 맞죠 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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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음.. 저 홍철이란 분은 예전에 재방송 나왔던 일반인 그 코순이 친구 재은이 언급을 지금 두 번 넘게 이렇게 하시는데 왜..왜 제가 그 친구랑 사귀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 왜 계속 언급을 하지? 재은이 24살인데 코트가 사귀겠냐? 아니..사..아닌데 제가 사귈 수도 있는데 안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서 안 사귀었다고 또 얘기하고 에..뭐 그냥 같이 방송 한번 한 거죠 그게 뭐..에.. 그죠? 제 마이크가 제품명이 LCT441이에요 LCT441인데 요거만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거 돈 60만원 넘게 주고 이 마이크 샀는데 이런 음질 안나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건 분명히 본인 몫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음질 이렇게 세팅하는거는 전문가한테 세팅받아야 된다고? 전문가가 이런걸 잘해요 예.. 예.. 이 세팅은 제 지식 수준으로는 못하는 수준이에요 예.. 예.. 알겠죠? 좋은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거에 걸맞는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디오의 세계는 진짜.. 어려워요 무궁무진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오디오 한번 뽕맞은 사람이 오디오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돈을 투자하면은 뭐 억대까지도 들어가고 그래요 엄청 변수가 많은 거니까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살짝 좀 더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거 조만간 그 친구한테 안 그래도 새해 인사 왔는데 한번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세팅 다시 받아야겠어요 세팅을 다시 받아서 좀 음질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가 내가 좀 소리 지르거나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컴프레서 걸어갖고 이렇게 소리가 안 시끄럽게 내가 소리 지르면은 막 놀라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거를 조금 압축시키는? 그거를 좀 하고 싶긴 해 지금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마이크가 그쵸? 어... 소리 질러보라고? 싫어요 예... 싫어요 싫어요 아니아니야 싫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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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소리가 마이크에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이... 책상이 길어요 긴데 스피커 위치를 발 밑에다가 그리고 벽에다가 쭉 밀어넣으면은 제가 앉아 있는 방향에서 한 1.2m 정도 밑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밑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크까지 들어가기에는 제가 몸으로 또 막고 있고 소리는 밑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밑으로 가고 말굽좌석만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소리가 좀 덜 들어가는 거죠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좀 고민해 가지고 한 세팅인데 예... 왜냐하면 이어폰을 계속 쓰고 있고 헤드폰 쓰고 있고 그러면은 귀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쵸 근데 사실 스피커라는 거는 나한테 보이고 이렇게 들어와야 좋은 거죠 스피커가 두 쪽이면은 좌우 스피커면은 이렇게 들려와야 이제 그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 청음하는 맛은 없죠 근데 이제 방송용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음식 다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40분 정도 지난 배달 시간 이제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30분 전에 이미 먹고 있었었고 이미 지금 식... 먹방 끝나고 지금 이제 뭔가 해야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미 지금 넘겨버려서 랄프가 이제 배달... 어... 저... 포장 받으러 갔고 또 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면은 계속 불어 터질 거고 어... 그거 보는 거 못 참죠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어... 보고 싶죠 네... 다 불어 터져가지고 쓰읍... 면을 딱 젓가락으로 집어 들어 올렸는데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제 예상 해볼게요 제 예상에 랄프가 분명히 지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랄프가 방송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좀... 형님 신기 건드릴도 있고 내 실수니까 그냥 내가 좀 책임져야겠다 이거 다시 포장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마 그거 다시 받아가지고 올 거 같아 내 느낌상에 어... 나는 랄프 눈치 주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랄프가 갖다 주면은 또 맛있게 먹을 건데 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네 두 가지 선택지 빨리 먹게 갖고 와야겠다 혹은 아이 좀 음... 형님 안 열받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이거 랄프 눈치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나 긁으려고 하는 제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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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 번 하는 실수 넘어가달라고? 아니 제가 뭐 실수 안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뭐 랄프 목을 치겠다 그랬습니까? 랄프를 원망했습니까? 제가 뭘 했죠? 그냥 조금 빈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참고 넘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선택지라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이미 제가 화가 풀렸기 때문에 화날 일도 아니죠 태우면은 표정은 화가 안 풀렸는데 아니요 진짜 화 풀렸어요 좀 뭔가 열받을 때는 길게 생각해야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보면은 아 그냥 하루에 이런 사소한 거 이런 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기에는 어 좀 그렇지 않나 너무 하찮은 일 아닌가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떤 그런 화날 일들은 누구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얼마나 열받는 일들이 많은데 서울의 몸을 여기서 보네 왜 내가 뭐 전두광 같아요? 표정에 제가 전두광 표정을 보여줬어요? 왔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자 식사가 좀 늦었습니다 식사가 좀 늦게 왔는데 빨리 먹고 여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 떡밥 굴리지 마 여러분들 예 억지 떡밥 굴릴 필요 전혀 없어요 아 개웃기네 식사 맛있습니다 응 어 막국수 하나도 안 불었는데 진짜 설마 새로 포장했니? 네 저거는 제 밥이에요 많이 불었든? 아니 못봤어요 근데 좀 오래 지났다 그래서 역시 역시 그 선택을 했네 근데 나는 어떤 거였건 예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괜찮은데 아 괜찮아? 그 뿌른 것도? 알프야 네 뿌른 것도 괜찮아? 외관소 조금 면이 좀 커지긴 했는데 면이 살짝 커졌어? 네 어 너 많이 먹어라 네 어 너무 많이 먹어 역대급 채팅이 많아졌어 참 소소하게 재밌게 살죠 여러분들 저희 예 음 흠흠흠흠 요거는 제가 그 정말 잘 쓰고 있는 배달 그 포장 뜯는 가위예요 요거 진짜 대박입니다 예 뭔가 조그만 어떤 날카로운 거 없을까 하다가 요거 계속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 어 그리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숯불고기고요 자 일단은 맛국수인데 이거 맛국수야? 냉면이야? 맛국수로 알고 있어요 냉면인데 그냥? 이거 냉면이잖아 이거 냉면이죠? 맛국수랑 냉면이랑 차이가 이거 면이 메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메밀면인가? 음 물맛국수요 물맛국수 물맛국수 시켰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냉면 같은 느낌? 말할 때도 물맛국수라고 그랬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근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이건 냉면인데요 메밀 냄새 전혀 안나고 딱 그냥 냉면에서 난 냄새 음 음 이런들 저런들 어때요 먹으면 되지 여기서 쓰는 냉면은 되게 얇은 그런 이제 면이겠고 물맛국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냉면 보통의 냉면을 쓰는데 물맛국수라고 그냥 표기해놓은 거고 그냥 사실 거기서 거기죠 어 먹으면 되지 음 음 음 음 0204님 저는 짜증낸 적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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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 좀 깊다 이따 치울게요 음 나 이런 고개 너무 좋아해요 이거 잘하는 재육집에서 쓰는 딱 그 고기 인 거 아시죠 여기 이거 그 집 그 비계 있고 딱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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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 이게 제대로 안보이네 딱 제육에다 쓰는 목전지 쌀인데 맛있네요 목전지죠 목전지 비계에 좀 껴있고 비계도 약간 질감이 흐트러지는 그런 비계가 아니라 약간 젤라틴마냥 씹히는 그런 비계 목전지죠 쫄깃한 비계 음 음 이 집은 청라에서 좀 오래된 집이고 동네 장사하는 집이 맞아요 근데 워낙에나 냉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시켜주는 그런 집 같아 한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좋지 세 개가 합쳐져 있던데요 죽집이랑 완전 배달 전문점이에요 여기 죽 냉면 세 개 합쳐져 있던데요 음 아 근데 맛있으니까 또 기분이 풀리네요 여러분들 아까 나 나 열받으라고 막 채팅 치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빴는데 먹으니까 또 기분이 풀리네 아 으음 오셨네요 아 근데 그놈의 에어백 바지는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왔네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거 아직도 안 왔어요 이쯤되면 사기가 아닐지 어떻게 됐어 랄피아? 응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그 프랑스 쪽에 공장을 보겠다 이제 만들어서 보낼 거다 까지 봤거든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약간 배파 테스트 느낌 돈 주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는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환불 같은 경우에는 구매 2주라고 나와 있어서 아니 한 80만원 돈을 입금을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인데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고 이 물건이 오는데 계속 미루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완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지? 환불 가능하면 전 바로 환불받고 싶네요 속상하죠 시청자분께서 바이크 타니까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날 사고에 대비해서 에어백 포함되어 있는 저 바지 내가 사주겠다 해가지고 후원해 주신건데 1년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으니까 1년 가까이 되도록 못 받고 있으니까 속상하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 해봤고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데 랄프가 지금 메일을 보고 있나봐요 그 이후로 온게 없어? 공장에서 제작중이라고 나와있는 공장에서 아직도 제작중이다? 공장에서 아직도 제작중이래요 프랑스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대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음 너무 많이 생겼네요 디자인이 홈페이지가 안 사라져있어? 홈페이지가 안 사라져있어? 홈페이지 있어요 음 음 아직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그게 뭐냐면 한때 핫했어요 한때 되게 핫했었던건데 이게 공식 홈페이지야 이게 공식 홈페이지야? 네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요거 요거 흠 흠 흠 에어백 바지 흠 세계 최초로 에어백 전바지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바이크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주는 헬멧이나 상반신 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는 많았지만 하반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에어백 인사이드 스웨덴이 청바지 내부에 에어백이 들어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나서 바이크에서 튕겨져 나가면 청바지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하는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시 충전해 재사용할 수도 있고 방수 기능에 통풍도 잘 든다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사고가 잦은 바이크 운전자에게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미국 크라우드 펀딩사 인디고고에서 2월 28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네요. 세계 최초로 에어백 전바지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바이크... 저게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저게 작년이었는데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또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살만도 하죠. 보시기에 그죠? 비싸서 그렇지? 근데 저거를 이제 또 후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선물해 주신 건데 상체는 모르겠어요. 상체는 이미 그걸 입으니까 보호대 들어간 자켓을 입으니까 맞아요. 바이크에 고리를 걸어놓고 바이크랑 몸이랑 멀어지면 바로 펴지는 거 이게 까먹고 고리를 안 떼고 내려도 안 터진대요.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켜지자면은 어 이게 공식 영상이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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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airbag jeans and full-body airbag protection simply connect the clothes to the bike using our mechanical trigger belt and the airbag will do the rest before activation the airbag is completely invisible but deploys within no of being triggered and easily reused by simply reloading a co2 cartridge to ensure maximum safety our airbags use an ultra-reliable mechanical trigger system without any electrical components it works like a dead man's switch as soon as you disconnect from the bike when riding a multi-directional ball will attach and trigger a spring loaded piston piercing the co2 cartridge and activating the airbag to reduce the risk of injury after activation the airbag simply self-deflates and you can reload it don't worry the airbag requires a force of approximately 88 pounds to be activated I think I also I'll look at that I'm I see I hear the FUCK I don't believe I think the FUCK it's I think but the I hear I think I dare I think I I 좋다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제작기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애초에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안 썼겠죠 이 사람들이 아 한국인 중에 시킨 사람 있는데 지금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받은거지? 두 달 전에 어 영재박이라는 분 받았네 보니까 박영재님 받으셨네 아 아 아 카트리지도 아직 안 온 것도 있나보네 카트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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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사이즈요. 다음주에 배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주문에 50% 이상을 배송했대요. 음 지금까지 모든 주문에 50%를 배송했고 허리 사이즈 나처럼 이제 넓은 사람들. 제가 38 사이즈 있거든요. 이거 보고 번역하시면 돼요. 제가 38 사이즈 있는데 38 사이즈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것 같네요. 오긴 오나봐요 그래도. 다행이네. 음 프랑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뢰를 스웨덴이 하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다시 스웨덴으로 보낸 다음에 스웨덴에서 다시 보내는 그런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흠흠흠